현대미포조선이 HD현대미포라는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HD현대미포는 오늘 울산 본사에서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HD현대그룹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사업 의지를 반영한 HD현대미포로 사명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사용했던 조선을 떼어내 전통 제조업 기반에서 벗어나 탈탄소화, 디지털화 등 변화된 산업 환경에 맞춰 엔지니어링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HD현대미포 김현관 사장은 HD현대미포도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창업 정신을 계승하면서 해양 모빌리티 분야에서 미래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